아 예예예 반갑습니다 21일부터 휴방이냐구요? 아니? 난 안가는데 21일부터 나 혼자라는 의미 아 근데 와이프 없으면 심심한데 타요는 6년째 신혼여행 안갔다고? 대신 타요는 6년 동안 존내 많이 벌고 있잖아 이다님 안녕하세요 뉴비 때부터 봤는데 이제야 첫 투혼하네요 월요일에 이클립스 송불했습니다 흐흐 아이고 큰 거 했네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요즘은 제 방송은 무슨 뉴비를 위한 방송 고인물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로아 노인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 방송은 로아 방송 중에 가장 로아 얘기 안하는 방송 아니냐? 로아의 얘기를 가장 안한다니 무슨 소리세요 옆집에서 하루 온종일 햄톨이 뛰고 내 말 알기씨 타노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맞다 아 걔가 있구나 어제는 어제 방송 좀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게임도 할 거 없나 막 찾아봤음 요즘은 매운디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따라 했다가 정확히 5분만에 껐습니다 일단은 다른 게임도 다른 게임인데 우리 로스타크 레이드빼기도 벅차기 때문에 오늘 또 뒤지게 숙제를 해봤자 이따가 현자들이 다 가져가겠구나 이게 중세시대 세금하고 뭐가 다르냐 내 계급은 농노쯤은 되려나 버프먹은 노선이 부활기원 8일차 야 소서리스는 나 진짜로 약간 좀 배떼지 졸라 부르는 소리인데 나 신멸식품 없으면 못하겠어요 언제든 DM 주시면 무료렌탈 보내드려요 아 나 방토라님 방송 안하고 뭐하십니까 방토라님 채팅하나마 쳐주세요 저기 매니저 올려놓을게요 신성검 주시나요 아 또 응가비님도 왔네 응가비님도 채팅하나 쳐주세요 아 아까도 말지만 내 방송은 로아 얘기를 잘 안한다니까 나는 저 사람들은 할 일 없으니까 오는거야 지금 얼마 전에 커뮤니티 보는데 결혼 한국 결혼 평균 비용 2.7억 vs 우주 여행 비용 2.5억 진짜 우주 가는 거에요 보통 결혼식 비용 2.7억이라고 하면 집값 포함이지 그거 예식비가 7천이라고요? 야 무슨 인스타 보고 결혼하냐 무슨 결혼식 예식비가 7천이야 그러니까 딱만 해줄게요 이번에 내가 결혼하면서 좀 느낀 건데 100만 실링 나이스 결혼 금액 이야기 같은 거 해주면 좋아하더라 내 방송에 나이대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식 준비할 때 스드메 있음 자 스튜디오 촬영은요 안 해도 되는 거임 우리는 일단 스튜디오 촬영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거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결혼식 당일에 촬영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결혼식 영상과 사진의 양을 늘림 안 하면 등짝 맞는다고? 다 안 그래 와이프가 하자고 하면 이제 남자가 하자고 할 수도 있죠 스튜디오 촬영 최소 100 출발입니다 최소 100 출발이고요 100에서 한 300-400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 이제 여기서 넘어가지 400에서 800 잡으면 되고요 드레스 100 출발입니다 최소 50 출발도 됨 50도 아니야 X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드레스는 식장 대여 드레스도 있음 그래서 돈을 안 낼 수도 있거든 근데 출발한다면 보통 50에서 100이에요 메이크업은 50 출발 잡으시면 돼요 참고로 야 내가 청담에서 했거든요 청담에서 해도 50 출발이야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지 않다 그거야 자 해가지고 스드매에서 최소 컷 잡으면 200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스드매가 200 잡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좀 이것 좀 해볼까 저것 좀 해볼까 저것 좀 해볼까 하는 순간 바로 400 넘어가요 그냥 진짜 요만큼만 욕심부리는 순간 그냥 400 넘어가 요만큼만 그냥 기본은 하자 하면은 400 밑으로 컸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드매는 제가 봤을 때 500에서 800 잡으면 됩니다 1000 이상은 내가 봤을 때 욕심 들어간 거야 이거는 아 뭐 내 수준에는 안 맞았어 내 수준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드매에서 그러니까 돈이 거의 한 300 300 안 나왔지 우리 300도 안 나오고 결혼식장은 식장 대여료는 쌉니다 어디든 싸요 그것이 호텔 1 지연정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꽃 밥 이게 90% 호텔 식장이 비싼 이유가 밥하고 꽃이 비싸요 그리고 호텔은 웬만하면 조화를 안 쓰고 생화를 써요 생화 한 200명만 넘어가지 한 호텔 기준 한 700 갈 거예요 아마 700 이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700 보통 서울 기준 호텔 결혼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사치 안 부리고 적당히 타협 좀 보면서 하면은 호텔 결혼식 비용으로 식대랑 꽃 포함해서 기본 3000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이어도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제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짧게 짧게 치는 데 있지 그런 데는 님들 300부터 해요 여기 식대 들어가면은 그래도 800선이면 끝나요 가끔 결혼식 얘기 나오면 다들 눈이 너무 높아 결혼하려면은 무슨 한 1억 있어야 된다 2억 있어야 된다 뭐 어디 뭐 연예인이야? 절대 이 정도 아니고요 근데 형 이게 추기금으로 메꿔지나요 이제 그건 너의 인생에 달려있어 사실 근데 사회 초년생들이 추기금 많이 못 받아 나이 20대 30대 애들이 결혼한다고 친구들이랑 직장 등록 와봤자 거기서 돈 얼마나 나오겠냐 추기금 안 나와 거의 부모님이야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막 결혼할 때 2억 들어가니 3억 들어가니 이런 이야기는 집값이 포함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집을 부모님이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찡찡거리면 안 돼 그냥 아니 부모님이 집을 해주는데 수박 결혼식비가 비싸다고 찡찡거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일단 집이 제일 크고요 생각보다 그게 좀 많이 나가요 가전제품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할부였어요 다 할부 혼수 다 할부고요 그리고 많이 안 샀어요 진짜 이거 없으면 뒤진다 싶은 것만 샀어 일단 집에 뭐 오븐이나 팁이 없어요 일단 저희집은 대신에 공청기나 이런 거는 투자를 좀 많이 했어 왜냐면 내가 너무 안 좋아서 기관지가 침대도 있잖아 그냥 슈퍼싱글 두개 사가지고 붙이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면 존내 아껴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집값이야 그냥 수박 어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면 야 옛날에도 돈 한 푼 없이 그냥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못해요 요즘은 못합니다 출퇴근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뭐 집값이 요즘 싸졌다 싸졌다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집값 싸졌다고 하지 수박 요즘 집값이야 서울에서 지금 어떻게 구해 그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아니 결혼 이야기 나와가지고요 어차피 근데 재방송은 원래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게임 이야기보다 이런 얘기 더 좋아하던데 아 근데 그게 좀 빡세긴 하더라 요즘은 개천에서 용만 용 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쳐 내가 진짜 내가 없는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됐어 딱 사회초년생 돼가지고 순소득이 몇 천 막 몇 억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또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 어 좀 참아 니가 벌어서 써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거 볼 때 동안은 수박 어떻게 사는데 월 어겨서 잘 안다고 야 죄송한데 디딤돌 대출 제가 받은 대출은요 님들처럼 월 몇 천 이렇게 벌면요 못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다님 떡상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네 님들이 말하는 밸런스 지피하고 똑같은 거야 누구 막 화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막 블레이드 보면 존나 세지 근데 애초에 뭐 벨피할 때 보면 블레이드 너프를 안 해 똑같은 거야 님들도 인터넷에 보잖아 이 새끼 월급 700 받는데 저 새끼 월급 800 받는데 와 수박 나는 월급 150 200 받는데 근데 현실적인 지표가 150에서 200으로 잡혀 있으니까 부부합산 7500으로 잡히는 거야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그건데 본인 인생을 인스타에서 찾지마 이다님 초월하는 거 볼 때 느끼는 내 감정이 사람들 인스타 볼 때 감정이랑 비슷할 거 같아요 제가 초월을 할 때 보는 감정은요 그냥 저 새끼 멍청하다고 까지만 봐주세요 그냥 제가 풀 수 있는 유일한 도파민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돈 없다고 찡찡거리잖아 그냥 바본 거야 나는 돈이 많아서 거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당신 프러포즈 링은 따로 안 했어? 웨딩링만 하고? 뭔 놈의 프러포즈 링이야 결혼하고 잘해줘도 돼 잘해주고 있냐고요? 아니요 아니 이 웃긴 사람들이 배로 세팅할 때는 야 반지 정도는 그래도 내 뭐 소울이터 링 정도는 유물 맞춰도 되지 이러는 사람들의 뭔 이다야 현실하고 게임하고 똑같냐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현실이지 뭐 데일리 링, 웨딩 링, 프로포즈 링, 몬 링, 몬 링, 수바 뭐 타노스냐 반지 한 20개 끼게 하지만 그렇지 엘들링은 해야지 뭐지? 이리키니 이 녀석의 사는 안 마주인공 감사합니다.